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이거든요. 제주 둘레국수라고 써있잖아요.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 정보 사이즈 20분 안에 다 먹으면 공짜라고 하거든요. 이거 도전하러 왔습니다. 이거 20분 안에 다 먹으면 공짜려다가 제주도 왕복 상품권까지 11시에 문 열고 22시에 문 닫나요. 공깃밥 무제한 서비스래요. 성공하면 식사는 당연히 무료고요. 제주 둘레국수 2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해드리고 매년 12월 31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클리어를 하신 분들 대상으로 제주도 왕복 비행기 티켓하고 호텔 2박 전액 지원을 해드린대요. 전화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제주 둘레국수 지점이 몇 군데 있어요? 전국적으로? 저희 10개.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10개 지점이 있나봐요. 10개 지점에서 지금 도전하신 분 중에 23분 정도 도전했는데 한 명 지금 성공했다고 그러거든요. 성공할지 실패할지 장담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 사이즈 장난 아니네. 고기도 엄청 많이 들어있네. 면 미리 덜어서 식혀서 먹어도 된대요. 면을 좀 덜 껴요. 칼칼하지. 예? 많이 드시면 매워요. 많이 넣으면 매워요? 자 다드기 한 이 정도 넣었어요. 이거 죽면이에요. 죽면. 원래 고기 국수가 죽면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. 고기가 제주도산이래요. 열심히 할게요. 준비 시작! 고기 국수는 일요일까요? 잘 먹으면 반죽이 좀 식 networks. 숟가락을 다 넣고 하.. 맛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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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아 아... 어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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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와... 아... 고춧가루 물이 엄청 많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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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찹쌀떡 흐흐흐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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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고춧가루 배 tor지 고춧가루 어우 찹쌀떡 다 먹었어요 다 먹었다 제가 먹은 게 몇 킬로 먹은 거예요? 6.75kg 군까지 하면 다 합해서 몇 킬로예요? 5kg도 또 만들 거예요 아 그래요? 5kg도 또 만들 거예요? 3.5kg도 만들 거예요 아 그래요? 5kg 좀 넘어요 아 5kg 정도 넘어요? 다 먹었다고 상품권 2만 원짜리 주셨어요 아무 매장 가서 2만 원 쓰면 된대요 엄청난 사이즈의 고기국수 이거 20분 안에 다 먹기 성공했네요 다행히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의 인증서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우와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